대화 2 흐엉 씨 이야기 들었어요? 아니요. 무슨 일 있어요? 오늘 작업장에서 안 보이던데요? 체류 자격이 문제가 돼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나 봐요. 정말이요? 지난달에 계약 갱신하지 않았어요? 네. 계약은 했는데 체류 연장 신청을 따로 안 해서 불법 체류가 됐대요. 그럼 흐엉 씨는 귀국해야 하는 거예요? 그건 아니고 벌금을 좀 내야 할 것 같다고 해요. 네. 다음은 몇 년에 들을 수 있습니다. 한 년에 들을 수 있습니다. 한 년에 들을 수 있습니다. 우린 다시 받으면 주었는지에 싸먹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우간시 우린 다시 받으면 주었는지에 싸먹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하여행이 있어, 무엇을 하고 있어요? 그에 대해 말这样. 오늘 무슨 일이로 업어용? 오늘 처음에. 더 귀찮게 sa 여우 authorities ne PhD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름없게 말해서 5, 8, 15, 20, 14, 15, 25 29. 31. 32. 아랫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택시안 비가 가장 많이 뒷간지에다 전마리오 또 말해 진암 다 레 키위에 경신 하지는 않아서요 타 맨 밤밤 또는 격신냐는 탑피카이문지 르 진암 다 레 미는 타카이문 키위에 격신냐 경신하다, 그 미는 타 벗는 또 르크트와 격신냐 랑윈 2개의 맛은 드림을 안겨요. 아, 그래서.. 이게 아, 그 아, 내의. 예를 들어서, 그 아, 그 아는 아, 그 아는 그 아는 아는 예의 소요? 신청하다, 그 미니타, 나 솜 타 로 그 미니타, 다 드려야 다 로 안 헤져 피 프로타, 만 만투어, 다 드려야 피카니 풀벅 치루가 테떼 풀벅 미니타, 코치 밟 치루 미니타, 카색 러 풀벅 치루, 카색 러, 코치 밟 테떼, 금국 피, 테떼, 코헬 미니타, 반이 예타, 반이 예타, 반이 예타, 반이 예타, 반이 예타 이런 부미에 깨् отп 기인타, 정 keho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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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